일곱 명의 느낌이 맞아야 되거든요. 확실히 그 일곱 명에서 다 같이 한 명씩 하면서 동작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느낌으로. 제가 제이홉 선배님 파트에 랩을 하게 됐는데요. 난 내 파트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. 난 애정이 많이 가요. 진짜. 진짜. 진짜 파이팅. 진짜 파이팅. 진짜 파이팅. 잘했으면 좋겠어. 응원할게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데 아 진짜 그때 조금. 되게 심쿵했습니다. 되게 좋았어요 완전. 진짜 좋았어요. 이 싸비 부분 안무가. 좀 약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. 네. 한번 싸비 부분 자리를 한번 가줄 수 있어요. 네. 이상민. 상민이 안 돼 상민아. 상민이 안 돼 상민아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어? 그러면 안 돼 정치 차려. 응 그렇지. 응. 좋아. 이 싸비 부분은 잡을 때는 확실히 잡고 풀어줄 때는 탁 풀어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빵빵. 빵빵. 사랑만으로. 네. 그렇죠. 이거는 오른쪽 왼쪽과 다를 거예요. 아 네. 저는 이제 오른쪽 파티이기 때문에. 아. 먼저 다리를 지는 게 아니라. 네. 사랑. 사랑. 사랑이 진짜 이 사랑이에요. 사랑. 네. 사랑. 많은. 로. 하면서 가슴. 손으로. 네. 손으로 가슴을 쳐주고. 좋아. 와. 완벽하. 길. 예. 예. 우와. 잘하는데? 아 감사합니다. 재엽 선배님께서 온까지 써가시면서 그렇게 저희 안무를 알려주셨는데 이런 안무 레슨은 다시는 없겠다 싶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. wszystko. Tre bree. Turkey. 전문가들 được 몇 가지 다의적 lawsuit affiliate예요. 해외long으로ITY количество진대됩니다. 잔. 그게